그래도 괜찮네. 역반이니까 자주 보고. 그런데 나 유학 가. 유학? 어디로? 캐나다. 캐나다. 그래도 연락 자주 해도 되지? 그럼. 오늘도 난 안부를 붙죠. 지친 하루를 홀로 걸어 온 나에게. 세상에게 빌려 웃고는. 하루만큼 달아만 가는데. 일어나도 괜찮을까요? 내가 말한다면 내가 원한다면 꿈이 되나요? 별이 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나요? 오랜 무릎들을 디뎌서 먼 길을 왔을 때. 그런 날을 맞아 그대 말해주네요. 나 찾아야맨. 그건 나란 걸. 내일의 내게 한불 묻죠. 다친 마음은 조금 아물고 있는지. 세상에게 받아온 상처. 하루만큼 늘어만큼은 늘. 일어나도 괜찮을까요? 다시 기다려야 다시 기다려야 다시 다가가야 함께 있나요? 피에 닿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나요? 오랜 무릎들을 디뎌서 먼 길을 왔을 때. 그런 날을 맞아 그대 말해주네요. 내가 지킨 꿈들이 날 지켜준다고. 내가 놓지 않은 손들이 잡아준다고. 내가 놓지 않은 손들이 잡아준다고. 내가 지킨 꿈들이 날 지켜준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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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킨 꿈들이 날지 threatening. 내가 지킨 꿈들이 날 지켜준다고. 감사합니다.